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립기부 615만 8080원 아이폿 생역 총 30개 아이폿 지역생역 조합원이 등장합니다 잘못은 제기해놔 놓고 조그마한 섬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그 가진 수단을 부리고 그 망발을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보고만 계실 겁니까 강당하게 나서서 야비하고 강당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그 일본 정부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강악하게 나시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사죄한 것은 사죄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확실하게 해결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나서서 대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지난 사업은 그만하시고 서로와 합하여 단결해서 힘을 모아 남북 통일이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 전장 없는 나라 우리 대한의 아들 딸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유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이행을 통해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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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 등 피해국 정부는 일본군 유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올바른 역사 청산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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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 como 미국 국룡의 기표 감사합니다.